안녕하세요. 곽승현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한동안 투자 심리가 바닥을 치면서 공포적인 수치를 보여주었으나 이제는 개선되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54까지 끌어올라오면서 개선돼서 중립적인 위치까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요인들이 있었죠. 연준의 금리이나 그리고 현재 미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해리스의 암호화폐 발언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반등의 성공이고 지금 현재의 가격을 계속 상승한 상태를 유지해주는 모습으로 투자 심리도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되었죠. 비트코인이 다시금 상승 랠리를 펼쳐준다면 그 다음 차례는 뭡니까? 바로 알트코인들 순환매가 펼쳐질 거고 강세가 펼쳐질 겁니다. 현재 아직 미국의 부채에 대한 위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고객들 있죠. 블랙록에 돈을 맡기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여러 기관 투자자들, 이런 고객들이 현재 대비책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미국 부채, 미국 경제가 안 좋은데 비트코인을 찾는다. 비트코인 위험 자산은 맞아, 리스크 온 자산도 맞는데, 그치만 비트코인의 장점이 굉장히 크다. 바로 주권, 비트코인이 금융위기나 주권부채위기, 통화평가제, 지정학적 분쟁과 같은 요인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자산인 겁니다.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비주권적 화폐 대안으로 분류가 돼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치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록은 비트코인이 아직 미성숙한 자산, 유동성이 높아 위기 상황에서 쉽게 매도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은 했습니다. 단점이 있죠. 이러한 단점도 얘기를 하면서 문제점을 주장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점이 워낙에 너무 크고 가치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블랙록이 지금 뭐 했습니까? ETF 옵션 상품까지 출시하면서 SEC 승인도 받아냈죠.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더 크고 상품성 있고 잠재가치가 엄청 높다는 걸 이 블랙록은 보여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은 나온 것처럼 엄청난 계속적인 성장을 이룰 거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곧 미국에 있는 대선 있죠. 대선을 앞두고 올 겁니다.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강세장이 올 거라 많이들 예측은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예측이 만약에 틀렸을 경우 생각을 해보셨나요? 금리의 미 대선이란 빅 이벤트를 앞두고 강한 상승장을 몰고 올 거란 예측이 모두 다 틀렸다면, 저희가 예상하고 베팅한 결과가 실패하면 처참히 무너질 거고, 그 중에는 다시 소생 불가능한 수준의 상황을 보게 되실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리스가 아니라 트럼프에 많이들 베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고 정책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대선 후보 TV 토론이 있는 직후, 토론 주제에서는 사실상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 주제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토론 이후,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는 트럼프가 아니라 해리스의 손을, 해리스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을 필두로 알트코인들까지도 하락을 면치는 못했고,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 번의 역전승이 나와서 트럼프가 당선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트럼프냐 해리스냐를 두고 반반 확률로 베팅을 하겠다는 거면 저는 멱살을 잡고서라도 말릴 겁니다. 왜이냐, 현재 상황으로는 더더욱 지금 트럼프의 승리가 더 유리하지도 않은 상황, 우위에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냥 도박식으로 얘가 돼야지만 내 코인이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당선되었을 경우 내가 큰 수익을 안길 수 있는 상황에 지금 베팅을 하겠다. 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틀렸을 경우 그대로 코인판 떠나실 생각까지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손실을 보고, 아니네, 해리스가 됐네 라는 거를 보고선 손실 보고 다시 해리스 관련된 걸로 재투자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이 미 대선이란 거, 투자 시장에 있어서는 엄청난 이벤트입니다. 근데 막상 결과를 확인하고 올바르게 다시 잡는다고 그게 기회로 다가올까요? 이런 기회를 다시 잡기 위해서는 현재 얘네는 4년이죠. 다음 대선은 혹시나 재임까지 한다면 최대 8년까지도 봅니다. 또 오지 않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4년 혹은 8년 동안은요. 제가 코인 투자한 지 근한 10년 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뭐 저 어디 가서 나름 투자 잘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을 정도로 하고 있고 만약 제가 진짜 투자라는 이 길로 들어서지 않았다면은 평생을 보지도 못했을 그런 자금, 시드를 지금은 굴리고 있긴 한데요. 현재 일단 이거부터 보여드려야겠죠. 자, 어피트 계좌입니다. 어피트를 통해 제가 하고 있는 제 개인 계좌인데요. 자,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 계좌인데 저는 절대 승률 없는 게임,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배팅에는 참여를 안 한다는 그 한 가지로 투자에 임하고 반반이라는 홀짝가도 같은 그 개념의 도박성 짙은 확률로 투자하지 않고선 이렇게 읽어낸 겁니다. 한마디로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야 그 복리의 마법을 누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바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얘가 당선이 되든 해리스가 당선이 되든 상관없이 당선자와는 무관하게 그냥 미국 정부 자체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반반 확률로 배팅을 하는 게 아닌 이게 아닌 100%입니다. 100%의 확률로 승률을 가져올 수 있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정답 바로 현재 미국 재정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중심인 미국이 경기 둔화로 인해서 지난 8월 달에 증시 폭락 사태가 나오고 이번 9월에도 또 한 번 증시가 무너졌죠. 경기 침체 공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투자자들에게 그 우려가 고스란히 전달되었는데 이게 미국이 지난 코로나 때부터입니다. 코로나 정책 때부터 무리하게 달러를 무분별하게 찍어냈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보시면은 계속해서 긴급 예산으로 돈을 찍어냈습니다. 찍고 돈을 뿌려댔어요. 경제는 이때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달러를 강제적으로 찍어내서 전 세계로 뿌리고 미국 자국민들에게 뿌려대니까 실제 경제는 안 좋은데 억지로 돈을 뿌려주면서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서 경기가 좋다는 그 착각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로 인해서 증시 또한 거품절은 부끄러워서 올라갔죠. 코로나 때 코로나 팬데블 잠깐 주춤했다가 증시 어때요? 계속 올라갔잖아요. 이거 결국 시험폭탄 돌리기마냥 언제 터질지만을 기다리는 현재의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겁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도 사상 처음으로 35조 달러를 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면 가장 먼저 눈에 보여줄 건 뭘까요? 바로 현재 기축통화로 자리 잡혀있는 달러의 약세입니다. 약달러 형세를 펼칠 거고요. 기축통화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면서 미국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금융거래, 무역, 경제, 군사, 외교 이런 모든 분야들이 있죠. 여기에서의 강점을 가져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그 힘 다시 되찾으려고 하겠죠. 하겠죠. 근데 쉬울까요? 뭐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아니면 또 아예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 미국은 이미 이 상황 지금 현재 심각한 상황을 알고 있어요. 미국은 그래서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게 뭔지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미국 정부 그 밑으로 있는 기관들 있죠. 전세계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준입니다. 연준 미 연방준비제도 파월이 있는 금리를 결정하는 곳 연준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재물을 책임지고 있는 미국 재무부 있죠. 재무부의 장관인 옐런 그리고 거기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 일명 LSEC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금 모두 미국 정부 기관의 소속들 소속돼 있는 기관들이라는 겁니다. 이 기관들 미국 세금을 먹고 움직이는 기관들이란 거예요. 이 기관들과 미국 정부가 이미 준비를 맞춰놓은 상태이고 뭐 일단 내용 자체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미 미 정부기관의 승인이 올해 전부 다 끝났고요. 시행까지 하고 있으면서 대선 이후부터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에 나설 거라는 것까지 전부 확인은 되었거든요. 뭐 드러낸 보셨을 테지만 바로 암호화폐 CBDC 사업 관련 추진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거를 미국 정부가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코인을 국가화폐로 진행을 하며 제2의 달러로 자리매김에 하겠다는 건데 이미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니 이미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 진행 중인 코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뭐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거 리플 그 다음에 뭐 테더 얘네들 테더는 아예 달러가 연동시켜버리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코인들 이미 여기 다 나와있습니다.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TBD라고 미정을 해버렸습니다. 왜냐? 미 정부 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가 심사를 통해서 특정 코인 자기네들이 제2의 달러로 만들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타파시킬 수 있는 코인 뭔지 찾았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미 ETF와 CBDC를 통해가지고 그 계획은 다 마쳤다라는 거고 이미 화폐로서의 기술력과 보안 확장성까지도 다 가진 코인을 선배를 한 거겠죠. 그래서 통과되고 미국 정부가 승인을 하고 진행을 하겠다고 한 이 코인 그게 바로 현재 여기 보여지는 이 코인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미 수차례 미 정부의 수많은 지갑들이 있잖아요. 미국 정부도 갖고 있는 지갑이 있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무수히 많은 코인들이 있고 뭐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많아요. 리핑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그 지갑이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닌 여러 지갑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코인을 계속 이동시키기도 했고요. 지금 수급 조절로 계속 가격을 유지시켰죠. 미국 정부가 사면은 올라요. 오를 수밖에 없죠. 계속 수급 조절로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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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가격 유지를 시켰거든요. 이거 원래 제가 처음 알았을 때만 하더라도 작년 말에 이게 이론도 안 했는데 점점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지금 좀 불가피하게 가격 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원이 좀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거 말했죠. 제2의 달러라고요. 화폐를 만들겠다고. 제2의 달러로 만든다고요. 그럼 무엇부터 할까? 지금 테더처럼 스테이블 코인 연동을 할 겁니다. 그것도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대선 이후부터. 그러면은 바로 달러와 버금가는 가치를 만들고 안정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연동을 하고 그럼 못해도 천원이란 거예요. 천원. 천원. 1달러. 천원인 겁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그게 될까 생각하신다면은 아까 뭐랬어요. 자 SEC 연준 재무부 이 세 곳이 움직인다니까요. SEC 게리 겐슬러 의장 파월의 연준 의장 재무부의 옐런 장관 이 세 명이 그냥 정부의 압박을 한 마디씩만 해도 세계 경제가 출렁거립니다. 이거 못할까요. 이거 하나. 그만큼의 입주를 가진 인문들을 움직일 권한이 있는 곳이 바로 미국 정부라는 거예요. 물론 막 대놓고 하진 않겠죠. 여론 때문에. 하지만 미국의 존폐 위기가 달린 만큼 무조건 할 거라는 거. 100%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겠다. 할 예정입니다가 아니에요. 하겠다. 라고 나왔습니다. 왜 SEC가 올해 비트코인의 ETF를 승인을 했는지 궁극적인 이유는 미국 주도와의 관리를 하려고 한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을 보고 미국은 자신들의 미래를 여기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해답을 찾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또는 제3자가 되든 상관없다. 지금의 미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이라는 거. 그래서 현재 가치에서 최소 천 원까지 그러니까 천 배 이상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해당 내용을 바로 공개하기엔 미 정부와 관련된 내용 연준의 서류 여러 가지들이 너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런지 유튜브 측에서는 경고를 계속 보내면서 제재를 가하더라고요. 그걸 무시하고 여러분 계속 시도를 했었는데 채널 자체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 문구까지 띄우다 보니까 제가 많이 겁먹어가지고 영상에서는 그냥 여기까지만 일단은 말씀드리고 이 내용에 대한 세부 코인명이나 정보나 거래소나 이 모든 것들은 제 개인 번호 있죠. 010-6869-5481 여기로 문자로 달러라고만 딱 두 글자만 써서 남겨주시면 이 영상을 보신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내용은 답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문자 보내신 분들에 대한 유료업자 판별도 같이 확인한 다음에 정보 제공을 해드리는 거라 조금 시간은 걸릴 수가 있어서 이 점은 좀 양해드리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PC버전이나 모바일 버전 상관없습니다. 아래 설명란 더보기 있죠. 더보기 이거 클릭하신 후에 나오는 이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정보를 남겨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는 있기 때문에 모바일 PC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하셔서 이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더 빠르게 정보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대선 끝나면 대선이 시작되고 끝나면은 단기간 펌핑 나오는 것 그것만 해도 일단 바로 몇천 프로는 우습게 올릴 겁니다. 혹시나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죠. 근데 제가 전부 무료라 그랬죠. 비용 드는 게 없어서 더더욱 말씀드린 겁니다. 만원만 투자해봐라. 그래도 아깝다 하시면 5천원 뭐 천원 투자해보셔라. 단기간에 큰 상승을 보이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기사에 뜨고 나면은 아 제가 얘기했던 게 진짜였구나 하시면서 확신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보는 받으시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든 아니면 지켜보시든 하시다가 확신이 서시면 그때 가서 많이 투자하시든 적게 투자하시든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간 여지껏 불확실한 정보 뭐 낮은 확률로 그냥 도박처럼 베팅하고 나서 불안에 떨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현재 코인하는 전 세계 인구가 5%도 안 됩니다. 지금 돈을 넣기만 해도 세계에서 5% 안에 드는 선구자가 되는 거고 뒤따라올 10% 20%대 사람들이 우리를 선구자라고 부르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돈을 넣어줄 겁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코인으로 인생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은 우리에게는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